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들의 책수다 홍정임, 임신희, 이성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정말 더워졌어요. 벌써부터 이 여름과 어떻게 사이좋게 지낼지 고민하는데요. 오늘은 다행히도 비가 오네요. 저는 서울에 나갔는데요. 일요일에 근처에 있는 망원 한강공원에 가봤거든요. 서울함이라고 하는 커다란 배가 있어서 구경도 하고 좋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리 깔고 앉아서 음식도 먹고 쉿도 취하는 모습이 보기 좋던데요. 그 다음엔 꼭 자리 깔고 놀다가 와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돌아왔어요. 두 분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지난주에 코엑스에서 서울국제도서전이 있었습니다. 해마다 열리는 건데요. 저는 직업관계상 해마다 부스를 가기도 하는데 올해는 부스는 쉬면서 열심히 구경을 다녔어요. 강의도 듣고 또 사람들도 만나고 부스마다 특별하게 또 예쁘게 꾸민 오늘 컨셉이랑 비슷하게 정원이 있는 서재, 식물들을 갖춘 작은 그런 서재를 꾸며놓은 부스도 있어서 거기서 예쁘게 사진도 찍고 그리고 SNS에 올려서 사람들에게 거기 어디 있었어요? 어디가 그런 데가 있어요? 이런 얘기도 듣고 재미있게 책도 사고 물론 그렇게 잘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국제도서전에서 한번 그래서 제가 같이 가서 라이브로 저희가 한번 핸드폰 동영상에서 찍어볼까 네,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는 그때그때 왜 눈 떴을 때 산에 가고 싶다, 걷고 싶다 이런 생각이 요즘 자주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톡방에다 올렸었죠. 걷기 같이 가실 분 있나요? 라고 그런데 다행히 바로 옆에 계신 정임 씨가 연락이 제일 빨리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양 도선 걷기 코스 1, 2, 3, 4 중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자 해서 했었는데 그 중간에 들린 북한산 등반도 좋았고 성가사 그 계단,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그 계단 위를 봤을 때 뻥 뚫린 하늘, 정말 짜릿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책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순간 단순한 것이 아름답다 내지는 아 하는 한 1, 2초간의 그 느낌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북한산 되게 좋았는데요. 여기 에피소드가 있었거든요. 저희가 도선길을 찾아서 갔는데 서울 길만 걷다가 왔어요. 공사하는 길들을. 말이 도선길이지. 서울 시내 한바탕 길이잖아요. 시내만 돌다가 산을 발견하지 못해서 포기하고 돌아갈까 하다가 그래도 제가 산이 저 앞에 보이는데 계속 못 가니까 조금 더 가보자 해서 다행히 북한산을 가게 된 거예요? 갔다 왔었어요. 그래서 더 의미 있었어요. 거의 그날 우리가 많이 걸었잖아요. 몇 시간 걸었어요? 거의 한 5시간 이상 걸었지 않았을까요? 한 10km에서 10, 한 5km 사이 정도 걸었던 것 같아요. 코스 선택을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코스, 제가 갔던 코스는 정말 북한산으로 해갖고 돌아왔었는데 다음에 저를 데리고 가세요. 네. 꼭 그랬습니다. 이번 책은 제가 골랐는데요. 서점에 갔다가 제목을 보고 내용을 봤더니 좋아서 골랐어요. 서점이 참 마법 같은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그냥 목적 없이 갔다가 좋은 책을 발견할 수 있어서 행복한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어느 날 힘이 들고 사는 게 지칠 때 서점에 가보세요. 뜻밖의 책을 만나고 힘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 단순한 것이 아름답다의 저자는 장석주 시인인데요. 처음에 시를 쓰다가 출판 편집자로 15년을 사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도시 생활을 접고 시골로 가서 산 지 한 17년 넘는다고 하거든요. 이 책은 시골 생활을 통해 얻은 단순함이라는 가치에 대한 산문집이에요. 사람들이 모두 같은 방식으로는 살 수 없지만 이 책을 통해서 적어도 내 삶의 방식을 점검하고 재발견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싶어서 발제했습니다. 성수님께 작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1955년 충남 논산에서 태어나셨고요. 서울에서 청소년기를 보내며 시립도서관과 국립도서관에서 독학으로 시와 철학을 공부하셨다고 합니다. 20살 때 월간문학 신인상으로 등단한 뒤 1979년 조선일보 신춘문회의 시가 당선되고 같은 해 동아일보 신춘문회의 문학평론이 입선하며 평론을 겸업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분의 시집으로는 몽해항로 오랫동안 일요일과 나쁜 날씨 등을 포함하고요. 그 이외의 산문집으로 풍경의 탄생, 이성과 모던 보이들, 나는 문학이다 등등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책을 읽고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는 이런 종류의 종류의 소로의 월든이나 아니면 단순한 것이 아름다웠다 같은 이런 종류의 책들이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에 많이 와닿는 것은 한편으로는 대리만족이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도시생활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자연과 함께 살고 싶고 또 복잡한 것들을 좀 내려놓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책을 보게 되고 또 책을 읽으면서 잠시라도 그런 단순한 삶에 빠져있는 그 느낌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어떠셨어요? 뭐 버리는 삶, 내려놓는 삶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됐을 때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또 정리를 하다 보면 또 버리는 삶, 내려놓는 삶을 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최근에 뭔가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은 계속해왔었는데도 또 미련이 남아서 그 중에 일부 조금조금씩만 버리다가 이 책을 읽는 과정에서 이제 옷도 정리하고 그릇도 정리하고 책도 정리하고 제가 버린 게 한 200리터 정도는 된 것 같아요. 우와. 많은데요? 네. 재활용 봉지를 이사하지 않으면서 제가 100리터짜리 두 장을 사본 거는 처음입니다. 대단한 책인데요. 그렇게 버릴 수 있게 하던 게. 그런데 버리고 나니까 이걸 왜 이제까지 내가 가지고 살았지 이런 마음도 들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미련이고 욕심이고 그럴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나중에 또 똑같은 걸 다시 사게 될지 좀 적게 사야 되겠죠. 네. 단순하게 사는 게 무엇인지 글로만 떠들지 않고 이게 생활하면서 직접 이제 쓴 글이어서 아마 참 와닿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고령화로 접어드는 우리에게 삶의 이정표처럼 이렇게 살아보면 어떨까요 하고 말하는 그런 책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 책이 따뜻해 보이고 또 편안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면서 조금 우리도 추구해 봐야겠다. 이런 느낌을 주는 책인 것 같아요. 네. 단순한 것이 아름답다는 이 책처럼 직접 해보고 싶은 단순함 혹은 단순해지기 위해서 실천한 것이 있을까요? 아까 성수님은 어떤 거 있을까요? 제가 같은 경우는 물건을 내다 버리는 경우도 생활상에 단순해지는 방법이지만 정신적으로 약간 단순해져야 정말 편안한 삶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방법의 하나로는 예전에는 누구나 다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 아닌 다른 사람들은 저만큼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제 혼자 그 고민에 빠져가지고 너무 제 자신도 덜덜 벗고 그 덜덜 벗는 단계가 지나치면 왜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겠죠? 한테 짜증이나 이런 게 막 몰아서 나오는데 아 이건 아니다 싶었고 제 스스로가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한순간 정리를 하게 되는 계기가 아 편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그래서 그것도 연습하니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시간 지나면 좋게든 나쁘게든 해결될 일인 거고 나쁘게 돼도 어쩔 수 없지만 제가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결과가 좋으면 천만다행인 거고 안 좋더라도 긴 인생에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어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훨씬 더 편안해지더라고요. 물론 제 타고난 성격은 바꿀 수 없어요. 스트레스 받고 밤잠 못 이루면서 고민은 하지만 그 고민하는 가운데도 내가 엄청 스트레스 받고 있구나 아니면 정말 힘들어하고 있구나 성숙이 뭐 이렇게 제 스스로를 생각한과 동시에 그 고민은 이미 많이 가벼워지더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복잡한 생각을 단순하게 하는 것 그러다 보면 일도 단순해지고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 결론도 좋은 쪽으로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저를 단순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단 인간관계에서 오는 복잡함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 물건 같은 것들은 정말 어느 날 맘 잡고 이사 간다 생각하고 벌을 수라도 있는데 인간관계는 그게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이제 일 관계로 어쩔 수 없는 인간관계도 있고 또 친인척들 이런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의 인간관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잘 추스려 가면서 나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늘 그 고민을 어느 정도는 하고 사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물건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러죠. 농약치지 않은 거 환경적인 거에 좀 오래 같이 활동도 하고 생활도 하다 보니까 그거에 이제 제일 먼저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물건을 살 때 한 달 딱 필요한 거 그 한 달치 양만 사는 거 그러니까 원플러스 원을 해도 하나만 사고 또 예를 들면 필요 없는 물건이 있으면 이거 내가 쓰지 않는 물건일 땐 이걸 빨리빨리 내 곁에 두지 않고 버리든지 재활용하든지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그리고 가장 많은지 고민이 되는 건 이제 항상 살까 그런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옷도 그렇고 식재료 뭐 생활용품 또 뭐 요즘에 또 제가 고민했던 게 그 물걸레 자동물걸레에 꽂혀 가지고 이제 그걸 꼭 사고 싶은 거예요. 계속 벼렀어요. 1년 동안. 사고 싶은데 그래도 좀 참아야지 계속 했었거든요. 그 제품 나온 지가 1년이에요. 1년도 더 넘었어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정임식 통해서 처음 알았는데 아니에요. 우리만 잘 몰라요. 국민 아이템이에요. 그거. 요즘에 진짜 많이 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권레 자리 하기가 힘드니까 샀어요. 샀는데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느끼었어요. 또 사람들이 계속 좋은 물건이 나오니까 이게 흔들릴 수밖에 없구나. 그렇지만 같은 종류로는 사지 말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꼭 필요한 거 이렇게 한 1년 정도 아니면 최소 6개월 정도 고민해보고 사자.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충동구매는 좀 자제하자. 네. 충동구매는 저는 안 하고 웬만하네요. 아니 정임식은 예전부터 약간 좀 이렇게 단순하게 사는 걸 추구하셨던 것 같아요. 집 물건 같은 얘기할 때도 보면 그렇고 저는 그만큼 버렸는데도 집이 귀신 나올 것 같아요. 그거가 버리는 걸 제가 버려와서 아는데요. 저도 처음에 그러지 않았어요. 책에 대한 욕심 많아가지고 계속 10년 동안 갖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거가 버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버려도 처음에는 티가 안 나요. 그게 버린 지가 조금 돼야 집이 휑해지기 시작하면서 버리기엔 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옷은 버렸을 때 아쉽지가 않은데 책은 버리고 나면 제가 아니고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책이 있는 공간 가득 찬 공간에 갔을 때 포근하고 잠도 잘 온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책은 좀 버리기가 항상 좀 그랬었는데 이번에 책도 버리고 어쨌거나 좀 미니멀 라이프에 가깝게 좀 살아보고 싶었던 마음을. 그런데 여기서 버린다와 사지 않는다는 같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버리지 않는 것도 그러니까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지 않는 거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버리려면 물건이 자꾸 사면 떠버려야 되거든요. 이것도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 거랑 사는 거랑 이게 같은 맥락이어서 이중 낭비예요. 네. 같이 가야 돼요. 사느라고 돈 들죠. 버리느라고 돈 들죠. 그래서 같이 이루어지면 좀 버리게 적어지겠죠. 단순한 것이 참 좋고 편한데요. 우리가 단순해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단순한에 대해서 얘기는 많이 하는데 한번 생각해볼까요? 우리가 욕심인 것 같아요. 살면서 그게 꼭 나쁜 욕심이라고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살기 위해서 또 자기 발전을 위해서 어떤 그런 욕심이 생기는데 그 욕심이 늘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예를 들어서 대학교 입시가 지나고 나면 대학 입시에 대한 욕심은 버려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평생 가는 거예요. 더 좋은 학벌을 갖고 싶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런 욕심이 그게 잘못하면 자녀들한테 가는 거죠. 대물리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더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고 그렇게 해서 더 많은 명성과 그런 명예를 얻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내 속에도 계속 있구나. 그걸 자꾸 버린다고 하는데도 그 욕심들이 살아 있어서 한 번씩 이렇게 나오면 그런 것 때문에 단순해지지 못하는 거 아닐까. 그러네요. 우리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식에 대해서도 또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욕심 많네요. 제가 같은 경우는 단순해지지 못하는 이유가 욕심 아니면 미련 이런 것 때문일 수도 있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젊음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젊음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젊음이라는 건 덜 지쳐 있는 것도 되고 어떻게 보면 항상 한참 무모한 시기잖아요. 제가 최근에 읽은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 그 책에도 보면 만 14세에서 만 19세 사이에 어떤 호르몬 내지는 세포들의 왕성한 활동 그런 속에서 무모한 행동 가운데 누군가를 죽일 의도는 없지만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경우 아니면 사고가 나는 경우가 훨씬 높다고 그리고 또 거기다가 술까지 먹었다. 그러면 그때는 무덤에 가 있다 하더라고요. 본인이 그만큼 젊음 인생을 아직 생각해 볼 여력도 없을 만큼 자신만만한 어떤 그런 나이 그리고 이제 20대를 거쳐서 30대가 되면 이제 30대와 40대 20대와 40대의 중간 정도의 사고 그러면서 조금 조금씩 이제 젊음을 잃어가면서 지쳐가면서 이제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 놓아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젊음이라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고 단순하지 못한 게 나쁜 것도 아닌 것 같고 삶의 과정상에서 그 시기 시기 때 느껴지는 그 무엇인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서 누군가는 약간 5년 내지 10년 더 빨리 느낄 수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단순해지려고 노력하는 한 순간은 있을 것 같아요. 인생에 있어서.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단순해지려면 불필요한 그런 군더더기를 생활해서 제거해야 되는데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욕심이 될 수도 있고 나이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큰 집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단순하게 계획 그러니까 단순해지려고 그냥 계획을 좀 세워보면 좀 단순함에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이 다 저는 다 좋았거든요. 잘 읽을 수는 없고요. 가장 좋았던 구절을 한번 말씀해 볼까요? 네. 제가 그러면 잠깐 읽어볼게요. 빠른 페이지지였던 것 같아요. 네. 제일 빠른 페이지는 아닌데 아니요? 그냥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버드나무들은 호수의 푸른 물 안쪽을 눈여겨보았다. 버드나무들이 가끔 내 형제이자 자매, 이모이자 고모인 척했지만 나는 모른 척했다. 버드나무들의 고요가 더러는 지루했으므로 나는 산책에서 돌아와서 차를 마시고 책을 읽었다. 끼니 때는 안성 추정미를 씻어 밥물을 안쳤는데 밥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은 평화로웠고 그 평화는 울퉁불퉁하지 않고 균질했다. 마음이 정처를 찾아 몸이 살아야 할 삶을 설계했다.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저 보면 되게 좋았어요. 저도. 울퉁불퉁하지 않다는 그 표현이 저도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균질했다는 그 기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단순함을 사랑하라는 챕터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행복을 구질구질하게 쫓아다니지 마라. 행복이 제 발로 찾아오게 하라. 그 비밀은 단순한 삶의 방식에 있다. 디오게네스는 물바지에서 두 손으로 물을 받아 마시는 아이를 보고 나는 들고 있던 잔을 던져버렸다. 고 고백한다. 이렇듯 단순한 형식은 모든 잉여와 낭비를 추문으로 만든다. 아울러 단순한 삶은 불행을 견디는 강한 힘이 있는 반면에 복잡한 삶은 불행에 치약하다. 적게 소유할수록 삶은 단순해지고 많이 가질수록 삶은 복잡해진다. 삶의 방식이 단순할수록 삶은 본질이 가까워지고 단순함에서 멀어지는 사람일수록 더 세속화된다. 되게 좋았어요. 네. 저도 그거 기억나요. 제 같은 경우는 스콧 니어링과 헬렌 니어링이 실천한 이 소박한 삶은 마음의 생태계를 정화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1.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라. 2.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라. 3.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라. 4. 집, 식사, 옷차림을 간수하게 하고 번잡스러움을 피하라. 5. 날마다 자연과 만나고 발밑에서 땅을 느껴라. 6. 농장일 또는 산책과 힘든 일을 하면서 몸을 움직여라. 7. 근심을 떨치고 하루하루씩 살아라. 8. 날마다 다른 사람과 무엇인가 나누라. 혼자면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고 무엇인가 주고 어떤 식으로든 누군가를 도와라. 9. 삶과 세계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라. 할 수 있는 한 생활에서 유머를 찾아라. 10. 모든 것에 내재해 있는 하나의 생명을 관찰하라. 11. 모든 피조물에 애정을 가져라. 이렇게 11가지인데요. 한 개 한 개 생각해보면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11. 그러니까요. 저 덕목들을 실천하면서 살 수 있으면 세상이 참 좋을 것 같은데 11. 단순한 것을 그런데 왜 아름답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질문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목이 단순한 것이 아름답다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단순한 것이 왜 아름다운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정임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여기 보면 단순한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소식 미니멀 라이프 다운사이징 생태주의적 사고 적게 먹고 적게 쓰기 걷기 저녁이 있는 삶 이렇게 단순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작은 것들이 욕심이 없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추하지 않고 자기에게 집중하는 그런 삶의 방식이니까 그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을 따라가는 속도가 아니고 스스로 걷는 속도를 정하니까 훨씬 이제 풍족한 상태가 되면서 이게 아름다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는 누군가의 집에 들어갔을 때 가구가 집을 압도하는 집에 들어갔을 때 가슴이 답답해지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저희 집은 너무 어수선해서 답답하고요. 저도요. 어떻게 보면 단순하다는 것, 마음에 여유가 있다는 것, 앉을 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순한 삶, 버리는 삶, 물건을 버려서 공간을 단순하게 하든 심리적인 어떤 마음들을 버려서 정신적인 걸 단순하게 하든 어쨌든 그러함의 공통점은 여백의 미, 눈으로 보이는 앉을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공간 아니면 심리적으로도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여백의 미가 아닌가 싶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단순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냥 만약에 물건으로 생각을 했을 때 물건이 많은 것보다 물건이 적으면 그 적은 것에 대해서 더 음식도 많은 것보다 작으면 더 맛있게 느껴지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처럼 단순하게 살면 생각이 잘 고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네. 물이 웅덩이가 비가 오면 웅덩이에 물이 이렇게 고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미니멀 라이프, 그러니까 단순한 삶을 살면 하나하나 가까운 사람, 한 사람, 사람이나 어떤 한 물건이나 어떤 것에든지 생각이 고인다. 네. 그래서 그 상대방이 더 가치있어지고 더 좋아진다. 그 상대방을 좋아하고 같이 있게 보면 그 사람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내 자신이 스스로 만족스러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주변에 대해서 아끼고 예뻐하는 마음을 가지면 내 자신이 더 행복해지고 좋아지는. 그래서 그런 단순한 삶이 좋지 않을까. 이 시인이 혼자서 밥 해먹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 만족감 이런 것들이 아마 그렇게 혼자서 먹었을 때도 좋지만 누군가가 친한 친구가 한 번 왔을 때 그때 나눠 먹는 것도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같이 행복해지니까 결국 다 같이 아름다워진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하고 거창한 것들로 넘쳐납니다. 그럴수록 그 안에 있는 나는 더 줄어드는 것 같고요. 우리는 어떻게 자신감을 회복해야 할까요? 얼마나 달려야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볼까요? 단순해진다는 것은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돌아보며 자신의 속도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더 단순하게 사시고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스토리텔러들의 책수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